외상 부분은 핵심입니다. 대손입니다. 대표적인 외상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매출재권입니다. 매출재권은 두 가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음을 받았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상품 거래를 본다. 그래서 상품 팔고 받을 권리다. 외상 매출의 핵심이 뭐냐면 대손 관계. 돈 떼이는 것이죠. 여기서는 음을 만기 전에 받는 경우, 할인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포인트다. 우리가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다. 이건 세 건이잖아요. 대손 발생. 대손이 발생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만약에 회수불능되었다. 대손이 발생했다. 백 원이 발생했다. 발생. 돈 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손이 백 원 발생했다. 그런데 이 경우 대손이 발생하면 우리가 붕괴를 하면 돈 떼이 있으니까 받을 돈 못 받게 됐잖아요. 매출 채권 100원. 차비는 대손 삼각비. 비용 처리해야 하죠. 이런 분개합니다. 대손 발생하면. 이 경우의 수가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충당금이 발생했다. 우리 장부에 이걸 예상해서 미리 충당금을 해 놨다. 충당금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원 있었다. 충당금이. 그러면 대손 발생했는데 충당금이 있으니까 이 계정 대신에 대손 충당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100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장부에 이 계정이 있으니까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서 100원을 설정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장부에 50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 놔두고. 그런데 이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죠. 장부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은 있긴 있는데. 그죠. 이 금액보다 많은 경우이고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70원이 있더라. 충당금이 70원이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돈이 100원 띠 있잖아. 그죠. 매출 채권은 100원이 해소분환되었는데 장부를 보니까 70원이 있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에서 70원 충당. 부족하잖아. 그럼 30원 뭐라 해야 되죠. 대손 삼각비. 이걸 처리한다. 그죠. 알겠죠. 이거 하나. 대손 발생. 이거 하나 하고. 이거. 이 경우. 이건 대손 충당금이 없는 경우고. 있는데 이것보다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다. 그죠. 경우에선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대손 발생이다. 알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대손이 발생하기 전에 말하면 이런 충당금을 설정하잖아. 미리 이제 우리가 예상해서 설정해 놓는다. 이걸 우리가 대손 예상이라 하는 겁니다. 대손을 예상하다. 연말에. 그렇죠. 예상하다. 대손을 추산하다. 계상하다. 설정하다. 이걸 예상하는 거죠. 대손 예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걸 만약에 50원 예상한다. 그렇죠. 그럼 장부에다가 연말에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니까 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은 차변에 비용 처리해 줘야 됩니다. 대손상각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원 50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붕괴를 해 주고. 이건 대손이 발생한 것은 돈 떼인 거고 이건 돈 떼인 게 아니잖아요. 예상한 거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손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작년에 말하자면 장부에 이미 장부상에 남아 있던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30원 있더라 이겁니다. 장부에. 그럼 50원을 우리가 장부에 설정해야 되는데 30원 있잖아. 있으면 얼마 해주면 되죠. 20원 해주면 되겠죠. 50원 예상했는데 30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때는 붕괴가 대손상각비 20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20원 이렇게 하죠. 대손충당금 20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보충. 30원 있으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우리가 대손 예상에 보다 이금이 더 클 수도 있잖아. 만약에 60원 있더라 그죠. 50원을 예상하는데 60원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돈 해수불용될 금액이 한 50원 정도 예상되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충당이 60원 있더라. 10원은 필요 없잖아. 다시 뺀다고요. 뺀다는 것은 반대로 차변에 대손충당금 10원 빼고 대변에 환입. 환입. 알겠죠. 다시 장부에다가 수유를 잡아주죠. 그죠. 그 계정이 뭐냐. 환입입니다. 우리가 대손상각비 환입. 대손상각비 환입. 관계 없습니다. 환입시킨다. 대손해상과 대손해상. 발생. 그죠. 이것은 두 건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대손이 돈 떼어있다가 다시 훼손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훼손한 경우가 있다. 그죠. 훼손한 경우.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당기분을 훼손한 경우다. 원래 우리가 대손 처리했다가 원래 다시 훼손한 경우가 이것은 작년에 정기분을 해소했다. 작년에 말하면 돈 떼어있던 것을 원래 받았다.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 이러면 당기분을 해소했다는 것은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죠. 마감이 안 됐다. 이것은 작년도 거니까 마감이 끝나버렸다. 마감이 끝났다. 마감이 끝났잖아. 마감하기 전이잖아.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다. 100은 돈 떼어있다가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들어왔는데 당기분은 마감 전이라 그랬죠. 마감 전이니까 이것은 취소하면 되죠. 취소. 취소인데 정기분이라면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끝났으니까 취소를 못한다. 그죠. 그래서 돈 받은 것만큼은 다시 대손충당금 계정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해주죠.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계정. 차변이 있던 이런 경우에는 대변에 대손상각비 100원. 이런 경우는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원. 이런 경우는 두 개다. 대손충당금 70원. 대손상각비 30원. 취소.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이게 대손회계다. 이게 기본이잖아. 기본. 알겠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대손회계. 기본이.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익혀놔야 되잖아. 그죠. 뭐 어려운 것 하나도 없잖아. 다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는 것.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반복. 알겠죠. 이게 대손회계다. 알았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 이거 일단 문제 풀면서 할 거고. 이게 대손회계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한다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의 흐름이다. 그죠. 외상값이라는 것은. 이런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외상외출금. 대표적 외상외출금을 보고. 여계정은. 그죠. 기초의 외상값이 만약에 100원이 있었다. 있다가 외상으로 팔았다. 500원 받아야 되잖아. 그중에 받았다. 300원 받았다. 남아있는 것은. 얼마? 200원. 그죠. 이게 항상 같아진다. 그렇게 해주고. 당연하잖아. 그죠. 기초의 100원 외상값이 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300원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200원 남았잖아. 이 때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 때에는 대손이 들어갈 수 있잖아. 돈을 받았고 떼 잃고 남아있는 것. 못 받은 것이잖아. 떼 잃은 것 들어갈 수 있다. 대손 이 사이에. 아 대손도 들어갈 수 있구나. 알겠죠. 이 기말에서 받을 외상값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것. 50원 있다. 그럼 내 주문이 들어올 돈은 150원이잖아. 우리는 순실현가치하고 대손 충당금 있죠. 그죠. 이 대손 충당금의 기말에 있는 충당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기초에 작년에 넘어왔던 대손 충당금 100원이 있었는데 돈이 떼 있다. 돈 떼인 것. 대손에 만약에 90원 발생했다. 빼야 되죠. 다시 우리가 추가 설정했다면 40원을 추가 설정하면 더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하면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값 대손 100원에서 90원 떼 이상 10원 남았잖아. 40원 추가로 50원 되죠. 이 금액이 결과적으로 여기가 된다. 그죠. 알겠죠. 이 대손이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죠. 대손이고. 여기 대손. 그죠. 그럼 이거는 대손 된 거잖아. 이건 대손 발생. 90원이라면 돈 떼인 거다. 대손 발생된 거고. 이게 뭐냐. 대손 예상이죠. 그러니까 발생됐다고 그죠. 100원에서 90원 발생. 10원 남았잖아. 50원 예상하는데 10원 남아있으니까 추가하는 게 얼마? 40원. 이 붕괴가 대손상각비 40원. 대손충당금 40원 되지. 이게 붕괴. 이게 예상이 아니고 이게 예상이잖아. 그죠. 10원 남아있잖아. 남아있으니까 50원 예상했으니까 추가할 거 40원. 이게 대손상각비 40원. 대손충당금 40원이라면 된다. 그죠. 이 금액. 알겠죠. 이게 이거다. 대손 발생. 이게 예상인데 알았죠. 이게 더할 때는 이게 대손이 된다. 그죠. 이 금액. 이게 이거잖아. 알겠죠. 그죠. 이게 갈라넣기 문제로서 나오기도 하죠. 여기에서 흐름. 우리 시험은 주로 이거. 이 부분에 붕괴. 대손을 예상했다. 대손 30원이면 붕괴 맞는 거 찾아봐라. 여기 나오기도 하고. 이 금액 얼마고 이렇게 묻기도 하죠. 이거 얼마고.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얼마고. 20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 정도. 이게 대손핵이다. 그죠. 책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딱 보고. 거기 보면 이제 69조에 보면 아래 키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약. 쭉 나와있습니다. 그죠. 대손. 내추재권에 대손 나오고. 거기 보면 아래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읽어보시고. 알았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대손은 대손 충당을 설정하잖아요. 대손 충당금. 그죠. 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고. 알겠습니까. 방법은 대손 해결하는 것이 이게. 요 방법이 있잖아. 그죠. 요 대손 해결은. 우리 지금 행계는 뭐죠. 대손 충당금 계정을 설정했죠. 설정하는 거. 설정하는 방법. 요걸 설정 안 하고 대손이 되면 직접 빼버립니다. 직접 차감법. 간단하게 말해서 충당금은 대손 설정하는 거고 충당 설정 안 하는 거다. 그죠. 대손 되면 바로 빼버리죠. 그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시험에는 나왔다 하면 주로 이거죠. 이건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알겠죠. 이거 이렇게. 요게 위주로 나온다. 둘 다 인정을 한다. 방법은 두 개 있는데 둘 다 인정해 줍니다. 됐고. 그 다음 뒤로 가서 70페이지 포인트 2번 보면 기말에 수정 전 매출 채권이 10만 있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6천 있다. 과거 경험상 기말 매출 채권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전했다. 기말 대손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옳은 것 묻고 있죠. 그죠. 그럼 기말에 매출 채권이 10만 원 중에서 10%가 대손에 예상된다. 10만의 10%면 만 원이죠. 만 원인데 장부의 대손 충당이 6천 있잖아. 얼마만 되죠. 4천 원. 붕괴 2번. 그죠.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 답이다. 다음 3번 포인트. 거래처가 파산하여 외상 매출금 2만 5천 원 회수불능 대다. 돈 떼 있다. 그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2만 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2만 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뭐로 하면 되죠. 대손상각비 3번이겠다. 그죠. 답. 다음 포인트 4번. 강릉 회사에 12월 30일 외상 매출금 70만 원 있는데 대손 충당금 5천 원 있다. 대손상각비 얼마고 거래가 두 건 나와 있네요. 그죠. 기업. 이 회사 외상 매출금 3천 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하다. 그럼 일단 기업 붕괴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기업. 먼저 우리가 붕괴가 두 개네요. 그죠. 기업 보니까 3천 원이 회수불능으로 대손 돼 돈 떼 있네. 그럼 대변에 매출 채권 3천 원 회수불능 됐다. 대변에 매출 3천 원이고. 그 문제를 보니까 지금. 그죠.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죠. 5천 원 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3천 원 충당하고 2천 원 남아 있죠. 그럼 니엄 보세요. 지금 충당이 2천 원 남아 있는데 그 예상 매출금 50만 원을 평가한 결과 2% 대손 예상하다 그랬습니다. 50만 원에 2%라면 만 원이죠. 만 원인데 지금 장부에 얼마 남아 있죠. 그죠. 남아 있잖아. 그죠. 남아 있으면 얼마 하면 되죠. 8천 원. 그러면 차변에 붕괴는 어떻게 하고. 대손 삼각비 8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8천 원. 이 두 건 거래해서 물어보는 거. 대손 삼각비 이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이거 얼마고. 답은 얼마. 8천 원. 그죠. 다음 포인트 5번 문제. 이걸 우리는 연령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부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 2월분이 8만 5천 원 있었답니다. 그 박수에 보면 기간별로 그죠.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던 기간이 30일 이하는 대손율이 5% 60일 이하는 10% 180일 이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간별로 이렇게 차단 대손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연령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연령 분수법. 기일경과 분수법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 아니고 그죠. 그 문제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결국은 130만 원의 5% 80만 원의 10% 20만 원의 30%가 대손 예상액이죠. 대손 예상액을 세 건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죠. 대손 예상액은 130만 원의 5% 6만 5천 원. 80만 원의 10% 8만 원 20만 원의 30% 6만 원 더하니까 대손 추정이 얼마죠. 6만 원 더하면 얼마. 20만 5천 원. 이 문제는 결국 이 말이잖아. 그죠. 대손 예상이 얼마냐. 20만 5천 원인데. 5천 원인데 지금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죠. 8만 5천 원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대손을 우리가 20만 5천 원을 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8만 5천 원이 있더라.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될까요. 12만 원. 그럼 좌변에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12만 원. 여기 붕괴. 지금 붕괴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거 얼마고 답은 얼마. 12만 원. 그죠. 정답. 12만 원이다. 알겠죠. 아래 T.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 방법이 그죠. 아래 보면 매출액 기준법이 있죠. 우리는 원칙은 여기에. 우리가 오늘 현재 대손을 예상한다는 것은 오늘 받을 때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원칙입니다. 이게 기말 잔액 기준법이고 이 금액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거 우리가 매출액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비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1번에 보면 매출액 기준법 이거. 이걸 하는 방법. 알겠죠. 이걸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로 합니다. 이걸 이걸로. 알겠죠. 이걸. 이걸 해도 되고 하는 방법도 있다. 매출액 기준법. 이걸 하면 기말 잔액 기준법. 알겠죠. 이걸 또 연령별 기간별로 나눠왔다. 연령분서법이라 한다. 그런 말이 있구나. 뒤로 넘어가서 포인트 6번. 6번이 바로 뭐냐. 이거. 어음 할인이죠. 그죠. 할인 이거요. 할인. 어음 할인문. 할인이구나. 할인 나왔다. 내가 어음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죠. 그죠. 어음을 하나 받았다. 오늘 받았는데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가 언제 주어질 겁니다. 중도에 할인했다. 받을 돈은 얼마고 삼각형. 알겠죠. 오늘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 5개월짜리 6개월짜리 받았는데 중도에 할인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음을 만기 받을 어음에 대한 이 기간과 할인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6번. 상품을 팔고 6개월 만기 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을 두 달 보유하고 나서 할인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6개월짜리 어음이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6개월짜리 어음이다. 그죠. 6개월짜리 어음인데 두 달 후에 할인받았으니까 은행에서 돈 미리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4개월치만큼 은행에 돈 이자 줘야 되잖아. 그죠. 받을 이거는 이자. 이거는 받을 돈 이자고 이거는 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자부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받고 주는 거. 이거 이자는 받아야 되고 이거는 줘야 된다. 그죠. 이자부엄. 아 이거구나. 많이 해왔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6개월 이자 계산하면 됩니다. 6개월 이자. 그럼 액면이 얼마냐 하면은 100만원이네요. 그죠. 액면 100만원에다가 우리 이자율이 몇 프로죠. 10% 0.1이고 6개월이니까 12분의 6이다. 그죠. 그러면 5만원 나오죠. 5만원은 받아야 되죠. 그죠. 받을 돈 이자. 그럼 만기에 받을 돈 얼마? 105만원이잖아. 105만원. 그죠. 105만원인데. 이 만기에 받을 돈 105만원 중에서 그죠. 중에서 은행에다가 4개월 줘야 되니까. 은행 이자는 몇 프로죠. 12% 0.1님. 4개월이니까 12분의 4. 그죠. 계산하면 된다. 4만 2천원 나오네요. 이거 빼야 되죠. 줘야 되니까. 그죠. 이거 빼고 받을 돈. 실수금. 답이 나왔네. 실제 내가 실수령액이다. 그죠. 이거 빼고 받을 돈 100만 8천원. 실수금. 알겠죠. 100만 8천원이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이전은 더 하고. 4개월 뺀다. 알겠죠. 그죠. 이거 실수금. 이거 시험. 알았죠.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걸 하면서 두 건 더 했다. 그죠. 하나는 무슨 손익. 단기 손익. 하나는 무슨 손익. 처분 손익.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단기 손익이라는 말은 이 글의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 얼마냐 묻는 말이다. 그죠. 하는 방법. 이거 이거 이거. 액면 100만원짜리죠. 100만원짜리 내 돈 얼마 받았죠. 100만 8천원 받았지. 더 많이 받았죠. 이거 비교합니다. 알겠죠.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많이 받았다. 플러스 8천원. 결과적으로 8천원만큼 이익이 생겼다 보는 거고. 처분 손익은 이거 비교하래요. 처분 손익. 이거 비교한다. 이게 처분 손익이다. 이거 비교하면 되죠. 두 개. 알겠죠. 이렇게 비교하면 단기 손익.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처분 손익이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산 문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은 하나인데. 그죠.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만 알아보면 되잖아. 이것저것 알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거. 이거 이자 5만원인데 은행의 준 돈이잖아요. 이건 준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행의 준 돈이잖아요. 그죠. 이건 받은 돈 아니잖아. 준 돈이잖아요. 준 돈. 그렇죠. 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4개월 치고 이것은 6개월 치잖아. 6개월 분이잖아요. 이것은 4개월 분이잖아요. 이것은 4개월을 고쳐줘야 되죠. 이것은 6분의 4개월을 고쳐줘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맞습니까. 20이면 6, 30, 18. 아 맞네. 그럼 보세요. 내가 미리 돈 받았잖아. 받으면서 은행에 이틀을 줘야 되잖아. 그럼 원래 이 돈 줘야 되는데 이만큼 주면 될 것을 이만큼 줬잖아. 그죠. 이만큼 주면 될 것을 이만큼 줬잖아. 그만큼 더 많이 줬죠. 더 많이 줬으니까 손해받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 손해받죠? 빼니까 얼마? 8667원. 손해받다. 알겠죠? 처분손익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세 가지 모양입니다.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다 나왔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그런데 이게 더 많이 나왔었고, 알겠죠? 여기는 뭘 묻고 있습니까? 현금 수령에 물었네. 이것 물었네. 108,000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같이. 알았죠? 단기손익. 알겠죠? 단기손익 하거든요. 단기손익 말 뜻은 이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손익 얼마? 이 말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은행에다가 할인했다는 것은 어음을 주고 내 돈을 받았잖아요. 어음을 은행에다가 팔은 걸로 봅니다. 회계상에서는 은행에 팔은 걸로. 팔았을 때 이자 서로 이것을 보면 되잖아요. 준 돈, 이거 우리가 원래 이자 이 돈 줘야 될 걸 이것을 써니 더 많이 줬다. 손해받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이게 할인. 알겠죠? 예. 끝나고 이제 아래. 포인트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그 3번에 보면은 외상매출금의 양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양도. 그 외상매출금의 양도 이것은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 번 나오고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뭐냐 하면 간단한 설명대로 해보세요. 내가 거래처 A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팔고 물건을 팔았다. 돈 안 받았다. 그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에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A한테 안 받고 이 외상매출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당신이 받으세요. 이거. 당신이 받고 내한테 돈 미리 좀 더. 돈 좀 더. 이걸 갖다가 미리 돈을 융통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미리 융통하는 거다. 알겠죠? 이 사람한테 받지 아니하고 외상값을 은행에다가 이 권리를 갖다 넘겨주고 돈 미리 좀 땡겨받는 거. 알겠죠? 이걸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넘겨줬잖아. 양도 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는 A한테 돈 주세요. 청구 할 거고 A는 은행에 갚으면 되죠. 그렇죠? 이 거래. 이 거래인데 이 거래가 뭐냐 하면 A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카드 결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고 A 입장에서는 뭐냐? 카드 매출을 보면 되죠. 카드 매출. 전부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카드 매출을 한 걸로 보면 된다. 그 거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은행에다가 결제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관계죠. 이걸 어떻게 장부에 기장할 거냐.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왔고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나갔는데 만약 여기 100원이다면 은행에서는 100원 다 못 받죠. 한 90원 받을 겁니다. 그렇죠? 왜? 중간에 뭐가 있죠? 이자. 수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을 거고.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거래를 은행에다가 이걸 담보 적용하고 일시적으로 돈 빌린 걸로 보는 게 있다. 차입금. 돈 빌리겠다. 차입금 100원. 차변에 현금 90원. 나머지 10원. 그렇죠? 이렇게 생긴다. 이것은 돈 빌린 것이니까 차입거래. 그렇죠? 이것을 차입거래라고 말합니다. 돈 빌린 걸로 보는 것. 이것은 파란 쪽 양도 거래라고 합니다. 양도. 내가 그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양도. 이것을 말하면 파란 걸로 보는 것과 빌린 걸로 보는 것은 경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자산의 감소가 되고 이것은 부채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장부에. 그럼 어떨 때 이것을 할 거냐. 두 가지잖아요. 기업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떨 때 이것을 해라. 딱 정해놨죠. 이것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갔다. 권리, 의무가 이제 말하면 양도한 자는 그죠? 그 양도 자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진다. 이것은 권리, 의무가 없어진 거래다. 이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권리, 의무를 갖고 있다 하는 차익거래다. 알겠죠? 이렇게 딱 정해놨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으로 하는 경우는 모든 권리, 의무를 다 넘어갔다 보는 거죠. 나는 이 외상매총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야 되죠. 그렇죠? 모든 권리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그건 내가 그래요. 내가 이것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거래요? 차익거래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 뜻은 알겠죠. 그렇죠? 은행이 만약에 A한테 돈을 못 받았다. 그렇죠? 못 받으면 A가 은행이 돈을 이 사람, 형범위 행사에 부도가 나버렸다.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A 은행에서 내한테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무슨 거래겠죠? 차익거래지. 권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이 사람 돈을 받든 말든, 나하고는 그것이 끝나버렸다. 그것은 내가 거래. 알겠죠? 이런 거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 또는 차익금일 때는 이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처분손실을 처리해야 합니다. 매출처분, 처분손실 처리.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양도 거래냐, 차익거래. 이것은 권리하고 다 넘어갔다. 매각거래. 알겠죠? 이것은 담보정을 했다. 권리가 가지고 있다. 차익거래다. 이것은 한 번 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익거래와 매각거래 있구나. 됐고. 아래에는 장기성 채권 채무 나왔다. 우리 간단하게 장기 나왔습니다. 1년 이상 장기 나왔다.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알았죠? 장기 나오면 항상 뭐라고 한다? 현재 가치. 오늘 현재 내가 받을 돈, 현금, 받을 돈, 현금, 줄 돈으로 채소해라. 알겠죠? 현재 가치. 알았죠? 단, 제외적인 예외가 있다. 그렇죠? 현재 가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세 보증금, 집세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영업 보증금 같은 이런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런 거. 보증금은 현재 가치를 표시 안 한다. 알았죠? 보증금. 보증금이라든지 내가 선거금, 계약금 미리 줬다.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계정들은 현재 가치를 표시하지 마세요. 왜?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가 집에 세를 들어가면서 전세 보증금 줬다고 해서 주인한테 이자 받습니까? 이자 안 받죠. 그렇죠? 이자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표시 안 한다. 이겁니다. 보증금이나 계약금 줬다. 선거금이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같은 것은 현재 가치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거 세 개. 암기. 그럼 거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75쪽에서는 딱 체크해야 될 게 동그라미 6번이잖아요. 6번. 그렇죠? 6번에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래 해상. 선거금, 선수금, 보증금. 그렇죠? 이연법인세, 자산. 이 세 개정은 현재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아래에 기타 채권 재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개정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개정감에 쓰임 알면 된다고 그랬죠. 대여금은 돈 빌려줬다. 차이가 돈 빌려왔다.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거 팔고 돈 안 받았다. 상품이 아닌 거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 계약금 줬다. 선거금. 계약금 받았다. 선수금. 가지급금. 돈 줬는데 그죠?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죠. 돈을 받았는데 내용 모른다. 가수금. 선대금 하는 건 뭐? 가불금 이야기예요. 가불금 같은. 예수금 하면 우리가 원천징수죠. 소득세 예수금. 미결산 하면 소송을 제기하다. 미결산. 상품권 알죠? 대값에 발행했던 거. 그게 대여금, 차익금. 대여금은 왼쪽, 차익금 오른쪽이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건 모두 자산계정이고 오른쪽은 모두 부채계정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건 모두 자산계정들이고 차익금, 미지금 모두 부채계정이다. 알았죠? 자산부채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죠? 76페이지 확인책금 문제 1번. 기말의 외상매출금 5만원에 대하여 손상 검토를 해 본 결과 재무악하로 거래처가 자금난이 지금 어렵고 자금난이 그죠? 봉착했다. 그래서 2500원을 손상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대손을 예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손상이 얼마고 충당금이 천원 있다. 2500원을 대손을 예상하는데. 그죠? 2500원을 대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충당이 천원 있더라. 얼마만 되죠? 1500원. 답 3번. 그죠? 2번 문제는 정기말에 대손충당 잔액이 5만원 있었다. 정기말에 충당금이 5만원 있었는데 정기에 발생한 매출재권에 대하여 단기 중에 대손이 확정돼 돈 떼있다. 3만원 돈 떼있답니다. 그러면 충당금 5만원 중에서 3만원 떼있으니까 2만원 남아있죠? 2만원 남아있는데 대손을 6만원 예상했다. 6만원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2만원 있다. 얼마만 될까요? 4만원. 3번. 3번 마찬가지. 연령 분석 보입니다. 그죠? 충당금이 6만원 있네. 대손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 지금 보니까 연령 분석 보입니다. 연령 분석 보입니다. 연령 분석 보입니다. 지금 회수율이 제로 있잖아. 제로 제로. 그건 돈 떼인 겁니다. 그죠? 회수율이 제로라는 것은 회수불능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거면 문제가 두 문제구나. 하나는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발생한게 20만원 있고. 나머지는 대선 예상이죠. 그래서 회수율이 98%다. 대선율은 몇 %? 2% 10% 20%가 대선 예상. 그럼 일단은 문제가 두 건이다. 대선이 발생한 거 2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대선 예상이다. 100만 원에 2%? 2만 원. 70만 원에 10%? 7만 원. 50만 원에 20%? 더하니까 19만 원. 대선 예상은 19만 원이구나. 이거 두 건 붕괴하면 되지 뭐. 두 건 붕괴했으니까. 지금 장부상의 충당금이 6만 원이 있는 경우다. 6만 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선이 발생했다. 붕괴. 매출 채권 20만 원이고 지금 돈 20만 원 돈 돼 있습니다. 장부의 충당금 6만 원이 있더라. 그럼 대선 충당금 6만 원이 있다. 대선 충당금 6만 원이 있고 부족분은 뭐라고 한다? 대선상각비 14만 원. 끝났네. 그럼 이제 충당금은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이 충당금은 다 없어져 버렸고 없는 상태에서 19만 원 예상했다. 그러면 대선상각비 19만 원. 대변에 대선 충당금 19만 원 되죠. 이런 분게 되잖아요. 그렇죠? 붕괴가. 알겠죠? 그렇죠? 묻는 말은 뭐죠? 대선상각비 얼마고 물었죠? 여기 하나 생겼잖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네. 답이 얼마? 33만 원. 그렇죠? 답이다. 알겠죠? 33만 원. 두 건 붕괴해주면 안 되고. 이때 이제 만약에 이 두 건 붕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서 문제를 한번 바꿔 볼게요. 만약에 장부에 지금 대선충당금이 25만 원이 있더라. 25만 원이 있다. 그렇죠? 이 경우 한번 해볼까요? 두 건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대선이 발생했다. 매출 채권 20만 원이고 지금 장부에 충당금 25만 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선충당금에서 20만 원 정도 하면 되죠? 얼마 남았죠? 5만 원 남아있지? 5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20만 원 빼고 나니까 5만 원 남아있다. 19만 원 예상했는데 5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되죠? 14만 원. 대선상각비 14만 원. 대선충당금 14만 원. 이 두 건의 붕괴가 나왔는데 이때 대선상각비 얼마고 물었으면 하나밖에 없네. 답은 얼마? 14만 원. 알겠죠? 그렇죠? 충당금 잔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문제는. 다음 4번. 받으름 계정의 소멸, 즉 대변에 길들지 않는 것 어음을 배수양도 했다. 권리가 감소되죠? 어음 대금을 받았다. 받을 권리가 감소되죠? 어음을 붙어놨다. 감소되죠? 어음을 발행했다면 직업어음. 부채가 증가되죠. 그렇죠?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 증가. 어음의 할인, 인자가 빠져버린다. 그렇죠? 할인, 할인, 할인. 할인이다. 감소죠. 그렇죠? 어음 발행은 부채 증가. 나머지는 자산 감소입니다. 그렇죠? 다음 5번 문제. 5번. 5번은. 다음 현재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닌 것 찾아봐라. 방금 했잖아. 그렇죠? 보증금, 선거금 이런 것. 그렇죠? 딱 보니까 3번이네. 3번 답. 그렇죠? 다음 6번. 대손상각비 대상자산이 아닌 것. 대손상각비 아니라 돈 떼 있는 것. 그렇죠? 돈 떼 있는 것. 대여금. 돈 빌려줬다가 떼일 수 있잖아. 대여금. 외상매출금. 대손 될 수 있죠. 그렇죠? 미수금 못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선수금 미리 받았잖아. 돈 떼일 일이 없잖아. 미리 받았는데. 4번은 아니죠. 음도 해소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7번 문제. 2-10 N-50.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렇죠? 우리가 물건이 도착하면 대금 결제일은 50일 내에 갚아야 된다. 50일 내에 갚아주면 2% 갚아줄게. 이거. 그렇죠? 요약 표시입니다. 그렇죠? 대금은 5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갚아줄게. 알겠죠? 2% 갚아줄게. 결제 기간은 50일이다. 알았죠?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2%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10일이 만약에 10일 내에 결제하면 2% 갚아줄게. 10일이 지나버렸다. 10일이 지나버리면 2% 못 갚잖아. 그럼 10일이 지나고 나서 최대 대금 지급을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최대 며칠간 40일이잖아. 기업에서는 결제할 때는 항상 마지막 날 결제해야 됩니다. 알겠죠? 미리 결제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직원들이 월급 받아놓잖아. 월급날이 만약에 25일이다. 25일이 월급직업입니다. 급여직업일이면 30일이 월말이고 항상 세금 떼잖아. 월급 줄 때 우리가 소득세를 떼죠. 소득세를 빼고 원천지수 하잖아. 원천지수 했다가 이걸 납부를 언제 하죠? 그 다음 달 10일에 해야 되잖아. 이 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다가 알죠? 그렇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월급 줄 때 직원들이 월급을 세금 떼어 놨다가 이 세금을 이 날 납부해요. 10일 날 납부해야 되죠. 그렇죠? 그 전에 납부하면 되죠. 당연히 10일까지니까. 그런데 이걸 이날 갖다 내야 됩니다. 이날 이날. 만약에 9일 날 갖다 냈다. 이거 나중에 자체 감사에서 징계 대상됩니다. 징계. 알겠죠? 하루 동안 손해받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시말서 써야 됩니다. 이 날 내야 되요. 이 날. 시말서 세 번 쓰면 사표 써야 됩니다. 시말서 감요. 이 날 내야 되요. 기업에서는. 이 날 내면 큰일 납니다. 이 날은 토요일 날이다. 그럼 다음 월요일날 갖다 내야 돼요. 알죠? 그렇죠? 이런 게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잖아요. 10일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면 2% 깎지만. 만약 10일 놓쳐버렸다면 놓치면 그 다음날 갚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연장해야 되지. 언제까지? 50일 될 때까지. 이 날 갖다 내야 돼요. 이 날 줘야 돼요. 알겠죠? 기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40일 동안 대금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날 내나 40일 동안에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이걸 부담하는 거죠. 2% 부담하는 결과가 같아지잖아요. 40일 동안 최대한 대금 지급을 연장함으로써 2%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이게 1년이면 몇 %이고 1년이면 몇 %이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365일 하면 여기 딱 안 떨어지니까 1년을 360일로 가정한다면 그러면 1년에 하면 몇 %이고 1년에 1년간 이자율 몇 %고 물어봅니다. 1년간 이자율 몇 %이고 그러면 30일에 40일에 2%면 40일에 3%면 9배이잖아요. 9배. 이것도 9배. 몇 %? 18% 이것은 우리가 1년간 실질이자율이라고 이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년간 실질이자율 몇 %이고 18% 알겠죠? 18번 다음 매출채권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탔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에 순실은 가치가 얼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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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묻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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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아 순실은 가치가 얼마고 그럼 요금에서 빼면 되잖아. 그죠? 이거 얼마고 물었으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지금 매출채권에 기말잔액은 80만원입니다. 그 기말 여기 80만원이잖아. 이거 빼면 되죠. 이거 그죠? 여기 얼마? 얼마죠? 응? 여기 얼마? 그 3만원 나와있네. 숨 쉬는 것 같죠? 3만 얼마 될까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얼마 해야 되죠? 7만원. 알겠죠? 7만원 해야 된다. 7만원. 왜 7만원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두 건의 붕괴를 한번 해볼게요. 장부상의 지금 충당이 3만원 있잖아. 그죠?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상매출이 7만원이 있다. 이 말은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대선을 예상을 우리는 얼마하느냐. 7만원 하는데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충당금이다. 그죠? 예상금액은 7만원인데 지금 장부의 대선충당금이 3만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문제예요. 그게 두 건의 거래가. 그럼 결과적으로 예상을 7만원 하는데 충당이 3만원 있으니까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뭐가 되죠? 대선상가비 4만원. 대변에 뭐 되죠? 대선충당금 4만원이지. 그죠? 4만원이다. 이 경우에 이런 붕괴가 나왔습니다. 그죠? 대선상각비가 얼마고 물어보면 얼마죠? 4만원이잖아. 4만원인데 충당금 얼마고 물어봅니다. 대선충당금 얼마고 물어보면 충당금이 얼마죠? 4만원이잖아. 4만원인데 지금 장부에 얼마 있죠? 3만원 있잖아. 결국 얼마? 7만원 되지. 이게 지금 뭐죠? 대선충당금이잖아. 알겠죠? 충당금이니까. 그럼 여기 4만원에다가 3만원 원래 있으니까 결국 얼마? 7만원 되잖아. 그죠? 우리는 대선충당금 7만원인데 7만원 해야 되는데 3만원 있으니까 얼마 보충한 거죠? 4만원 보충해 준 겁니다. 알겠죠? 4만원. 7만원 만들어줬잖아. 그럼 요금이 만약에 5만원 있다. 5만원 있으면 얼마 되죠? 5만원이면 얼마? 2만원 되겠죠. 2만원 되더라도 2만원과 5만원 하면 얼마 되죠? 7만원 되잖아 결국. 결국 이거 만들기 이하인 연구조. 7만원인데 이거 3만원 있으니까 4만원 보충했다. 충당금이 얼마 남죠? 장부에 얼마 남죠? 7만원 남아있잖아. 그럼 요금이 7만원이다. 답은 얼마? 73만원이 답이다. 9번 문제. 9번 모양. 이 문제는 내출채권의 기말 12월 말에 이거 구해봐라. 이거 구해봐라. 기말자 이거. 알겠죠? 이거다. 갈을 넣기 문제잖아요. 그죠? 이 문제. 이런 모양 문제. 이런 모양 문제. 이런 모양 문제. T 계정에서. 이런 T 계정. 여기에서. 매출 채권. 기초. 기말. 외상. 매출. 그리고 회수.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기말 얼마고.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지금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이거 이거는 주어질 거고. 이거는 안 나올 거다. 이거 안 나오면 어디서 구하냐. 상품에서 구해와야 된다. 그죠? 그걸 알고 풀어야 됩니다. 기초에 40만 원. 회수는 120만 원이다. 이거는 40만 원이고. 이거는 120만 원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데. 이게 안 주어지죠. 이게 주어지면 너무 쉽잖아요. 이거 외상 매출이 안 주어졌다고. 그건 없잖아요. 그죠? 현금 매출은 있는데. 외상 매출은 없네. 그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자료가 뭐가 나와있죠. 상품 나와있죠. 아하. 이거 당연히 구해와야 된다. 그죠? 우리는 매출 채권과 상품하고는 항상 두 개. 서로 상호. 그죠? 보완자원을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죠. 상품 계정에 나오는 거. 여기 기초상품. 여기는 기말상품. 여기는 매입. 여기는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잖아.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해서 요금에 구해가지고 이거 대입한다. 이런 모양의 문제는 기본 문제죠. 가장 기본이죠. 자. 기초는 60만원. 기말은 56만원이다. 기초는 60만원이고 기말은 56만원이고 거기 보니까 거기에 매입 보이네. 매입 얼마? 100만원. 그죠? 여기 100만원이다. 오. 매출이익률이 20%인데 요금액이 20% 이거잖아요. 그죠? 요금액이 안나와요. 생각 못 구하잖아요. 요금 구할 방법을 알다. 그죠? 어떻게 하죠? 요금액을 물어 둔다. 엑스. 얼마? 0.2 엑스. 이렇게. 20%니까. 이거 품어야 되잖아. 학교 같다. 그죠? 요금 같다. 넘어간다. 엑스 빼니까 0.8 엑스. 그죠? 0.8 엑스. 그죠? 요금 나누기 요금. 그죠? 104만원 나누기 0.8 엑스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엑스의 답이 나온다. 그죠? 엑스는 요금 나누기 요금. 818 8. 8. 3. 24. 130만원 나오겠네. 여기 130만원이다. 알았다. 나왔다. 자. 나왔네. 130만원 나왔다.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현금 매출이 얼마 있죠? 25만원. 그죠? 이것 중에서 130만 원씩 팔았는데 현금 받고 팔은 것이 25만 원입니다. 그죠? 25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 얼마? 105만 원? 이게 이거다. 105만 원. 답 나왔네. 그죠? 얼마? 25만 원. 가장 기본 문제. 우리 많이 왔던 겁니다. 그죠? 1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얼마고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얼마고 이거 묻네. 이거 바로 묻네. 이거 이거. 우리 거기에 보면 9번 문제는 이거 물었고 11번에 이거 묻고 있다. 그죠? 문제. 갈등식 문제 이거 묻고 있네. 계산문제 이거다. 그죠? 이거 묻는 말. 알았죠? 그럼 외상 매출 얼마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매출 채권에서 여기 기초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 해수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이거 구해봐라. 그럼 대입합니다. 그거 보니까 2년도와 1년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1년도는 기초, 2년도는 기말이겠지. 그죠? 1년도 기초 40만원, 2년도는 기말 50만원. 그리고 뭐지 밑에 또 위에 읽어보니까 해수한 금액 나와 있네. 45만원. 그런데 1회가 다 나왔네. 아하. 그 답이 나온다. 두하곱에 답이다 해가지고. 55만원 답이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왜? 거기 뭐가 보이죠? 대손 나와 있잖아요. 충당금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 있을 때는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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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 알겠죠? 이거. 알았죠? 이거. 이거. 이거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모양을 잘 보세요. 11번 모양 하나 맞다. 이 모양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여기 있구나. 대손 얼마 있다. 그죠? 여기 얼마 있구나. 요금에 알아줘야 되잖아요. 요금에 알아보야만. 여기 보세요. 대손이 요거요거. 여기 여기로 그랬잖아요. 그죠? 같으면 여기 대손. 알겠죠? 여기 이거다. 아, 그럼 여기 좀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 그죠? 기초의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거 요거 빼고 다시 추가 설정한 거는 더하고 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다. 그렇죠? 그죠? 밑에 저거 적었습니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한 거 빼고 추가 설정한 거는 더하고 나면 기말 대손 충당금이다. 그죠? 여기 다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대손 충당금 나와있죠? 그게 보세요. 대손 충당금에 보니까 기초의 얼마? 5만원. 기말 얼마? 7만원. 요게 5만원 나와있고 여기 7만원 나와있죠? 나와있네. 요걸 알아야 된다.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 요거 나오겠지 뭐. 나와있겠지. 그죠? 나와있죠? 있잖아요. 대손 상협금이 얼마? 3만원 나와있네. 아 요게 추가 3만원이구나. 요렇게 요 모양. 그죠? 문제 모양이 요 모양. 하나밖에 없으니까 익히세요. 요런 모양이 제일 어려운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 8만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7만원 나왔다. 요 얼마? 만원. 만원이겠지 뭐. 그죠? 여기 만원이 있다. 여기 만원이구나. 알았다. 더하면 얼마? 96만원. 요것도 96만원 나와야 되니까 40만원 빼고 나면 얼마? 56만원 답이다. 알았죠? 그죠? 56만원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답. 10번. 10번. 매출 채권의 양도와 할인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봐라. 1번.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거래? 내가 그래. 맞죠? 1번. 매출 채권의 양도가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한 것을 본다. 잠깐 동안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 빌린 것을 본다. 그게 차익거래다. 3번. 양도인이 양도 후에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통제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무슨 거래? 차익거래. 맞죠? 4번. 확정가격으로 양도한 매출 채권을 만기 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잖아. 다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무슨 거래? 차익거래지. 권리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렇죠? 차익거래. 매출 채권의 양도는 추석으로 표시한다. 맞고. 이상. 그러면 매출 채권을 다시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시면 69쪽에 1번 문제는 대손에 대한 것이죠. 기본적인 대손 예상 말입니다. 넘기보시고. 포인트 2번. 여기 이제 대손 예상. 포인트 3번. 대손 발생. 그렇죠? 포인트 4번. 이거는 짬뽕. 두 개 짬뽕이잖아. 그렇죠? 발생과 예상 짬뽕 문제고. 5번도 대손 예상인데 문제 모양이 약간 다르다. 그렇죠? 연령 분석법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6번에 가니까 음할인 음할인. 이게 포인트 문제. 핵심이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학인 학습 문제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또 종합 문제 232쪽에 가면 여기에 대한 또 종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뒤에 가면 실력 배양 문제 해서 232쪽에 매출 채권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한 22문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40% 이상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한 40% 알겠죠? 이거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푹 숙이 풀어보는데 다 100% 풀면 더 좋지만 적어도 40% 과량을 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0% 이상. 일단 풀어보고 뒤에 정답도 있죠? 해설도 있잖아요. 답 한번 체크해 보고 내가 왜 틀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가서 질문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해야 효율적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 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복습 안 하고 안 하시면 안 되지. 해 오셔야 되지. 뭐 숙제라고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해야 될 당연한 의문데 알겠죠? 잘 가시죠. 또 봅시다.